어제 기사 보니까 기생충 소평 나온다는데 12장 충고 12장 충고 아니야 2년 누가 섭외했어? 알고 섭외한 거야? 누군가야 누군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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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건 뭐였니? 언니 이름 뭐예요? 언니 아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래야 나래야 지금 하늘 봐 너무 예뻐 하늘 보러 왔는데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하늘은 너무 봐 홍듀로 할 거예요 홍듀? 그 한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하나 주는 거예요? M2 친지방 超능 날씨 간싱 루잉